103호? 2층이구나 방 안에 물 하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현금 드릴게요 아침에 택시가 있나? 방에 물 혹시 있어요? 물, 마실물? 네, 물, 냉장고, 냉장고 아, 예 비워놨어 저기 연계로 네 바로 거시기 침대랑 거시기 전기장 막 켜요 아, 예, 예 아, 온돌방은 없어요? 네? 온돌방은 없어요 혹시? 네, 침대에 아, 침대에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쳐진 게 예, 예 아, 일단 뭐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아, 이쪽으로 이래 아, 온돌방이 없네 침대방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카드가 왜 안 되지? 뭐지? 215 200 어, 불도 안 들어와 203호 203호 맞겠지? 아, 킬 일어내야지 아우 오, 씨 오, 씨 불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 문장 부는 거 하하하 잠깐만, 불을 뭐 어떻게 켜야 되는 거야 저 불부터 켜야지 아! 아! 자, 문은 여인숙이 맞으니까 식원장치를 꼭 해야지 이거는 화장실이랑 뭐 야, 이거 한 30년 전의 아파트 화장실인데 아, 한번 뜯고 뭐, 뭐, 뒷소리도 넣고 운동이 안 씹으려고요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 보면은 오, 테레비 개큼 그리고 이런 여인숙의 특징이 제떠리가 있어, 제떠리가 즉, 담배를 막 펴도 된다는 얘기지 담배를 펴도 되지 요새는 못돼서 담배를 펴면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제떠리가 있잖아 라이크도 꺼내놓고 어우, 추워, 빨리 줄여, 잠깐 전기장판 전기장판 일단 전기장판을 꽂아 봐 자, 이거 전기장판으로 버텨야 되는 거야? 아, 침낭을 갖고 다닐걸 그 다음 다른 난방은 없는 거네? 전기장판으로 버텨야 되는 거야? 아, 자, 서랍 열어볼게요 일단은 냉장고를 해보자 오, 냉장고에 이 물이 보니까 따져있어, 이게 따져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생수통에다가 이 정수기물 받았겠죠? 얘도 마찬가지 물이 뚜껑이 따져있는 거 물은 하나 사다 놔야겠다 아 이 컵을 왜 냉장고에 놨지? 어, 괜찮습니다 어우, 씨 네, 이거는 잘 보이려나? 머리카락인데 남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나 다시 그대 다 뒀어 에어컨은 지금 틀 일이 없으니까 아, 근데 난방이 어, 에어컨 삼성이야 야, 이거 진짜 보존가치가 있는 이거 30년 전에 아파트에 다 이런 문이었고 이렇게 잠그는 식들 야, 이거 보존가치 있는데? 여기가 군산이라서 그런지 무슨 교도소 같이 철창이 돼있네 아, 너무 추워가지고 난방자치를 발견했어요 난방장치 파워를 누르고 온도 온도 이거는 난방이야? 60도? 이건 난방이 아니라 온수야, 온수 어, 온수 온수, 온수임 화장실부터 온수겠지 뭐 그리고 이것도 수묵화 이걸 수묵화라 그러나 수묵화 한 점도 이런 거 짐 뿐 명품이 나가면 대박이 날 수 있는 의외로 전화 오, 소리 하고 지지다방 20-0 한대요 드라이기는 쓸 일이 없고 심심하니까 테레비전화 한번 틀어볼게요 자, TV전환 뭐 테레비전화 나오겠지 오, 나온다 나온다 컴퓨터도 하나 있는데 키보드도 있고 근데 선풍기가 올려있는 거 보니까 PC 사용은 안될 것 같아요 켜볼까? 항상 궁금했던 게 이런 여관에 오면 이런 장이 있는데 열어볼까요? 부채가 들어있네요 서랍에는 야, 이거 어 카드인데 숟가락이 들어있어요 어떤 놈이 생수도 짱 박았네 근데 이거 방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이거 뭐 난방을 틀어 주겠죠? 문도 딱 닫으면 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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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은 양치가 없네 없대 괜찮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야, 이것도 좀 오랜만에 본다 3만원이에요 3만원 인근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25,000원씩 하거든요 아 아 아 맞는데 추억 가지고 나가서 핫팩을 좀 사 와야될 것 같아요 아니 핫팩은 발이 너무 싫어요 발이 발이 일단은 여기서 지금 뭐 아침 일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씻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간단한 양치 정도만 하고 일단 지금 옷을 어 어 귀막 귀막에 대해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을 잘 잠궈보고 누가 침입할 수 있으니까 아 물 대신에 그래 몇줄 넘게 사 왔으니까 이걸 먹으면은 있어 볼게요 그렇게 식탁이 있으니까 3 아 세팅을 해 볼게요 내가 첫 맥주가 두개랑 먹어보시고 라스티커에다가 안쪽을 깔고 하나 아 다음에 붕 생선 하나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델 절차에 저 혼자 밖에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전란북도 군산이에요 군산에 그 바닷가 쪽에 왔는데 뭐 박쥐 부분 다 닫았고 이 동네에 저 혼자예요 아 그래 양치는 해야 될 거 아냐 무슨 이거 공포 공포영화에 나오는 여기다 이제 어 납치한 사람 담아놓고 차워기 온수와 냉수가 반대돼 있대요 안 쓸 거야 진짜 오랜만에 보면 삼각형 이런건 안심할 수가 있죠 면도기는 뭔가 불안해 면도기도 보면은 잘 볼까요 분명히 내가 좀 전에 받아온 면도기 인데 여기에 군데군데 뭐 이물질이 보이죠 지금 면도기 이렇게 포장이 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줬거든요 자 이거 여기다 그냥 꽂아 놓겠습니다 방금 아 내가 치약을 가져왔나 뭐 괜찮습니다 치약은 뭐 청소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야 치약 안 썼어 한 5스티치가 그냥 떠나가 5스티치가 한방에 날라갔습니다 칫솔은 안전할 것 같고요 여기 영화 영화 캐스팅 해도 괜찮겠는데 뭐 제가 뭐 화장실이 좀 깨끗하지 않고 옛날 거라고 샤워를 안 하는게 아니라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지금 샤워할 상황이 안 돼요 예 양치만 하고 양치를 해야 되니까 밥을 먹었으니까 커튼도 좀 쳐볼까 커튼도 치겠습니다 왜 커튼를 치냐면은 추워 추워 우풍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핫팩 사러 가야 돼 뭐 25,000원 3만원짜리 모텔의 대단한 퀄리티나 아주 깔끔한 걸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레트로 건성이 있고요 한 30년 전에 상릉이나 속초 놀러 갔을 때 거기에 아주 허름한 여의숲 뿐 이게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군산이라는 자체가 레트로 거리잖아요 뭐 그 오래된 과자집 이름은 뭐죠 이성당인가 그것도 있고 뭐 일제시대 때 건물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그걸 관광하러 온 건 아닌데 일때문에 온 건데 다른 일때문에 온 거야 관광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오늘은 파카 장바 입고 이대로 잘 거예요 지금 뭐 추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입고 자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나랑 백팩커잖아요 이제 텐트 치고 자는 거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속도입니다 다음에는 백팩킹 장비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텐트를 쳐 놓고 자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깔끔하잖아요 제 이불과 제 침낭 매트리프트 100개 다 가지고 다니니까 하여튼 백팩킹으로 자는 것보다는 편하게 잘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집니다 3만원짜리 여의숲 콘텐츠 여기서 마치고요 다방정말 해볼까? 갑자기? 여기 보면